탈모 전문 이문헌 한의원 탈모 전문 이문헌 한의원에서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두피 모발 영양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스칼프 토닉은 모발이 가늘어지고 머리숱이 적어져 탈모 현상이 있는 분과 풍부한 머리숱을 가지고 싶은 모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스칼프 토닉은 발모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천남성 추출물과 천연 해열제기는 낙분균들을 치료하여 두피와 모낭을 건강하게 해주는 금은하 추출물이 주성분인데요. 이문헌 한의원 스칼프 토닉은 천연 한약제를 이용하여 치료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칼프 토닉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한번 머리를 감으신다면 샴푸 후에 두피에 골고루 뿌려주신 후 두피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두들겨주세요. 주의할 점은 충분히 머리와 두피를 말려주신 후 뿌려주셔야 합니다. 한 달 안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냉장 보관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머리 스칼프 토닉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